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지금 1등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앞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전히 1등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또 이재명과 윤석열 간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전반적인 패턴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되어 있고 하나의 여론조사를 봤으면 그 여론조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걸 읽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조사하는 방법 또 문항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참고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 7개월 만에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가상 양자대결에서 두 사람의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재명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위에 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는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2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9월 2주차 정례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2.27%로 집계되었습니다. 직정조사인 8월 4주차에는 24.9%보다 2.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4월 차기 대선조사 선호적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주 전보다 2.3%포인트가 떨어진 24.2%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는 2.8%포인트입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선 건 지난 2월 이후에 약 7개월 만입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이재명 지사가 23.6%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5%였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다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서는 여론조사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6월 2주 35.1% 조사에서 최고점을 찍은 뒤에 하향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일명 고발사주 의혹 논란이 역량을 미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그러니까 여론이 아주 사건에도 민감하고 있지만 어떤 사건은 일어났더라도 그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 후보의 역량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 본인이 뭐 관련 없다 이런 소리만 했고 캠프에서는 쭉쭉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어제 본인이 직접 대응을 했습니다. 대개 대체적인 여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학증 폭증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직에 있다가 나온 분들입니다. 현직에 있다가 나오도록 국민들이 성원을 보냈고 지지를 보낸 것은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싸우는 그 결기를 그대로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좀 저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많은 정치 평론가라 할까요? 또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말을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아주 주눅이 들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히려 어제 기자회견처럼 도발적으로,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를 감량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소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아주 국민들은 지금 아주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 상황을 냉철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저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법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라 자기 색깔을 강력하게 표시하고 또 드러내고 그러면서 비판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뭐 별거 아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그 정도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리더십을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 두 현직에 있던 공직자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옆에서 훈수 뜨는 거 그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그거 보고 국민들이 소환을 했는데 정치판에 들어오고 했는데 그거 이제 들어오니까 뭐 이런저런 경쟁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때부터 정치판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자기 본성,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잠재우거나 덮어버리는 수가 많다. 그래서 그런 훈수를 듣지 말고 비판을 받더라도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을 체제한으로 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역별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32.6%를 나타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전라에서는 37%로 우세를 보였고 윤석열 전 총장은 대구 경백에서 32.4%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든, 충청, 세종에서도 27.6%로 선전을 했고 다만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39.6%, 이 지사가 38%로 나왔는데 5차 내 접전이지만 윤 총장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8월 4주차 8.1%보다 7.5%포인트 오른 15.6%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00% 성장률까지도 안 하면 100% 이렇게 성장했다. 홍준표 의원이 리얼미터 조사로 이렇게 올란 것은 10%대 지지율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범,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32.6%로 윤 총장의 25.8%보다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역선택이 아닌가. 보수 후보만 딱 골라놓고 보면 지금 호남 지역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유리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역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홍준표 의원의 지지세가 꾸준하게 이어져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수 후보뿐만 아니라 다자를 놓고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역선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하는 것도 보이고 홍준표 의원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주로 20, 30세대들,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꼭 집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게 홍준표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는 여러 가지 말에, 화법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혼술을 두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더 많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히고 있는 것은 그거 화법은 잠깐이고 나중에 그게 장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점. 홍준표가 이렇게 착착 찌르듯이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불공정한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의전은 로스쿨 없애고 사시 부활하겠다.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아주 신선하게 서럽게 따가오고 이게 대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돌풍도 계속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성상경TV였습니다.